여r 고맙습니다 배고파 미션 버터 달콤한 물 계란 계란 아리 찼나 봐 고기 소금에 빼빈! 계란 1. 고기 물이 끓여지 않고 가위로 잘라요 2. 고기 3. 고기를 3. 고기 3. 고기 4. 고기 4. 고기 조림을 잘 자르니까 간이 안 돼야 맛있겠지 5. 고기 계란 옆 간장 간장 양파 반죽 마늘 스팸 숌두부 마늘 마늘 청양고추 자른거에 양파 대파 대파 쌀가루 파 쌀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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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탕 다진마늘 설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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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진 마늘 설탕 설탕 저것을 작년에 사왔다 오늘의 주인공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할게 일단은 소금을 넣어주세요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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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냉이 소금 기름 소금 숙신 빛, 국물. 고추, 설탕. 고추. 분갈澁. 그리고 마늘. 고기 고기를 안 넣어주세요 고기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고기 고기를 부어주세요 고기 고기를 고기 굽고 고기를 간장 매콤한 양파 양파 ؟ 계란 가루 프리미엄 황금 튀겨야겠어요 튀겨둔 낙지 네이버섯 양파 고추 hard 고추 국물 1개 불닭 물 간장 양념 양파 양념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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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사하세요 고맙습니다 무도 하나 넣어주세요 엄청 맛있게 드세요 이제 한번 들어볼까요? 맛있다? 그래, 가라앉아. 맛있지? 이거 오래 먹네. 맛있어. 무조건 데펴와야 할 것 같은데. 그래. 맛있다. 닭발 다 해놓고. 닭발 어쩌냐. 이렇게 주면 돼. 아무것도 없어. 응. 밀린 게 많아. 이겁니다. 너무 힘들어. 가볍게. 어, 이제 마지막이야. 장어. 장어. 장어 먹고 많이 먹으면 그냥 먹으면 되겠네. 먹었습니다. 이거 맛있다, 이거. 맛있다. 점점 갈치가. 연하네. 응. 줄였어. 갈치조림. 이거 찍다가 삶아먹으면 얼마나 찐지 아는데. 진짜 갈치조림 왜 이렇게 있어, 계속? 갈치값이 싸니까. 그러니까 힘이 돼, 힘이 돼. 감자가 없네? 무겁이잖아. 감자 진짜 맛있다. 감자 삶아먹자. 할머니가. 삶아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그래? 사끄리 다가 나잖아, 먹었을 때. 사끄리 다가. 좀 살살. 그렇죠. 그치, 글자 ci- 감사합니다.